서울과 읍면 단위 지방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척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2만 8천원으로 읍면 지역 학생 14만 7천원에 2.23배였습니다. 지난해 부산과 대구, 인천 등 6개 광역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 3천원, 중소도시는 23만 8천원입니다. 이 통계에는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학생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75%, 광역시 68.9%, 중소도시가 70.2%, 읍면 지역이 57.5%로 조사됐습니다.